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기금제권 스몰캡 담당하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스몰캡이 좀 희망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스몰캡 연구원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모멘텀을 같이 공유를 한다면 그때 더 빛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부탁을 드리는 관점에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1월에 또 저희가 스몰캡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선정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연초에 보고 있는 올해 좀 가능성 있는 섹터들 쪽도 좀 많이 봤었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어쨌든 저희가 1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 썩 좋게는 보지는 않았어서 그렇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거기서도 선박할 수 있는 애들 중심으로 좀 선정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월장이 조금 안 좋을 걸 예상하시고 거기 안에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뭐 첫 번째 종목 보니까 단순히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이거 뭐 1월에 장이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 거의 2.5배 정도 급등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거든요. 이야, 이 종목 제가 알기로는 너무 빠르게 급등이 나와서 경고도 좀 걸리고 단일가 매매도 들어갔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깨고 또 레벨업을 계속하고 있었네요. 이 최근에 주가 급등의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급등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AI가 관련된 건 게 가장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제 GPT 스토어가 가장 컸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T 스토어가 시장 쪽에서 좀 언급이 되면서 거기에서 포지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일 것인가 라고 이제 대부분의 투자들이 찾게 되었었고 그거와 관련돼서 실제 GPT 스토어에서 진행되는 로직들이 대부분의 SDK라고 하고 있는 개발자 키트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이 조합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문서는 많이 쓰일 것이다.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제 주가에 좀 기민하게 작용을 했었었고 그래서 GPT 스토어 쪽에서 거의 대장주격으로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제 관련된 한글과 컴퓨터의 상승 배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종목 정도 같이 떠올라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또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이 세 개가 약간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막 급등하기 시작했고 다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문서 작성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어서 아, 얘네가 바로 GPT 스토어의 수혜주가 되는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캐치를 하셨을 텐데 사실 이 정도까지 날아갈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되는 게 또 실적 시즌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거랑 갭 차이가 커버리면 급등한 만큼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적 전망은 어떤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AI 중에서 가장 사기 편한 업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AI 관련주 중에서? 네, AI 관련주 중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AI 관련주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많이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대부분하고 PR 100배 막 그렇게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에 그동안 저평가 받고 있었었던 업체였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뿐이지 그 급등 나오기 전에는 진짜 최악의 한 2년을 보냈어요. 네. 그렇게 막 급등을 했었어도 지금 아직까지 10배 중후반대다. PR이 고박하군요. 네. PR이 10배 중후반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저희 개인 투자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사기 굉장히 편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담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밸류에이션 적어봤었을 때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한 PER 20배, 30배 줘도 다들 뭐라고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겟 PER을 21배 정도 지금 적용한 상황인데 네. 네. 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도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400억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중후반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총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좀 여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실적 베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피스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와 해외 쪽의 전략을 좀 따로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공 중심으로 많이들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공공 같은 경우에도 AI 쪽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GPT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리 네이버 통해서 좀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네이버랑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한컴이기 때문에 공공 관련된 AI 부분도 한컴 쪽에서 실적 베이스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GPT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제 거기에 입점시키는 개발사들의 그런 수익 배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어넣은 추정치에는 GPT 스토어와 관련된 수치는 아직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컴 같은 경우에도 GPT 스토어에 자기들의 온전한 SDK를 다 이제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 경영화된 버전들을 중심으로 지금 GPT 스토어에 입점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실제 지금 테스트도 한 개 정도 지금 테스트를 한 상황이고 이제 더미 버전으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경영화된 버전들로 입점을 시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가 갖고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로 저희가 고려해 볼 만한 모멘텀이 더 있나요? 혹시 궁금하네요. 네. 이제 결국에는 SDK가 저희는 GPT 스토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DK가 근데 뭔지 모르신 분들이 좀 많으시다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그 프로그램 저희가 뭐 어플리케이션 이제 채취피티에 이거 만들어줘 해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그 소프트웨어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코스요리로 친다고 한다면은 관련된 그 각각의 그 코스 요리들 뭐 전체부터 시작해서 샐러드 뭐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 각각의 요리들을 SDK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SDK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조리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계량화 시킨 것들을 모듈화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각각의 방법들을 모듈화 시킨 것들을 합산한 게 SDK고 그 SDK가 조합돼서 나오는 게 코스요리인데 그게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SDK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점점 더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것도 SDK 시킨다는 건 한마디로 표준화해서 이거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올렸었을 때 다른 여러 사람들이 SDK를 기반으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게 만들어 놓은 건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작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업체들이 어디 있을 것인가를 좀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AI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하나 만든 게 오픈웨이의 GPT 스토어가 이제 출시를 했죠. 거기에 입점하게 되는 업체들이 어디가 있을까 찾다 보니 SDK라는 걸 우리가 또 하나의 키워드와 모멘텀으로 활용을 하게 됐고 그게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한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는 당분간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주신 데다가 심지어 우리가 사기에도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급등주임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급등주. 굉장히 매력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틴크웨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좀 이제 많이들 아실 게 블랙박스 하이너비. 그렇죠. 그 업체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좀 친숙해지실 거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블랙박스 쪽과 관련돼서 업황을 많이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가지 아이템이 더 추가가 됐었죠. 키트 아이템이 이제 로보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로보락 고르시나요? 로보청소기. 아 그래요? 네 샤오미 로보청소기 하시면 아시나요? 그건 알죠. 네. 그게 이제 로보락이라는 제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로보락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요새 이제 신혼부부들한테는 가장 잇 아이템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청소기에 직접적으로 저기 그림도 나오지만은 저기 오물통이랑 그 다음에 물통이 있어요. 저거를 다 해주죠? 그렇죠. 다 해주죠. 그게 최고죠 진짜. 네. 빨래 거기에 밑에 달려있는 걸레도 자기가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알아서 다 청소되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저 제품이 지금 가장 히트 제품이 돼가지고 저게 실적을 완전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랙박스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블랙박스가 사실 그렇게 돈이 막 되진 않아요. 그렇죠. 요만한 거 몇 개 달아가지고. 네. 이익률이 높지 않은 제품이어서 돈이 안 되는데 저 샤오미 제품은 사실 샤오미 거 가져와서 총판으로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영업이익률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제품이 심지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로봇청소기 쪽에서의 점유율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고객들이 특히 이제 젊은 20대, 30대 같은 경우가 거의 주요 고객층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거 쓰고 있다가 로봇할 거 쓰고 있다가 이게 판매가 되면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신제품을 사고 갖고 있던 거 어머니들이고 아 그래요? 그리고 자인원들이고 당근을 잘 뒤져봐야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드리고 있는 상황은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신제품이 나온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450억 정도 영업이익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억대 중후반 정도 보고 후반 정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1분기에 심지어 보시면 2억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도 450억 나왔어요. 와. 대단하네요. 블랙박스가 그동안에는 계속 적자였어가지고 로봇하기 잘 벌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까먹고 있었었는데 블랙박스가 그래도 조금 이제 BP 쪽 레벨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으로 전환을 좀 하면서 그 이익들이 이번에 갑자기 확 펑펑 터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자율주행과 관련돼가지고 얘네들이 고정밀 지도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아까 한 컵에서 말씀드렸던 모듈, SDK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모듈을 네이버라든가 SKT라든가 그런 쪽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가까이 받게 되면은 그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팅크웨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는 게 블랙박스인데 거기다가 샤오미의 로봇평소기까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두 가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샤오미 거를 들여와서 판매하는데도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올 정도면 20%입니다. 20%요? 그러면 또 그 노하우를 살려다가 본인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보니까 안 그래도 생활가전에 멈추지 않는 성장성이라는 탭으로 자사 제품이 또 있네요. 아 네, 무무라고 하고 있는 음식 쓰레기 처리물도 있습니다. 아, 음식 쓰레기 처리물도. 그 무무가 두 가지입니다. 그 무무라고 하는 게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거 다 갈아주고 요즘 그런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제 OEM 맡겨와서 지금 제품에서 작년 6월부터 런칭을 한 사회인데 최근에는 좀 잘 안 팔려요. 아,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겨울이거든요. 아, 겨울에는 사람들이 식량을 잘 안 쓰는구나. 겨울에는 냄새가 덜 나죠.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 쪽에서는 좀 잘 안 팔리고 여름처럼 뷔페가 잘 되는 시점에는 좀 잘 팔리고. 그렇구나. 네, 그런 제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올 것인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많네요. 블랙박스,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심지어 자율주의까지 부각이 된다면 틴크웨어도 굉장히 좀 유망한 종목으로 느껴지는데 실적은 아까 간단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을 어느 정도로 잡고 가면 될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지금 틴크웨어 쪽에서 지금 작년에 로보락한 수치를 저희가 지금 추정해놓은 게 작년 매출을 2천억대 초반 정도에다가 영업이 한 200억대는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죄송합니다. 200억이란 400억이죠. 20%니까. 그래야 20%죠. 네, 20%니까 400억이죠. 400억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0억대까지는 나올 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틴크웨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고가 제품들은 라인업 늘리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25년까지 좀 이어지고 추가적으로 아이템 확장들이 계속 좀 나타나게 되면은 생활과전 쪽으로의 성장성은 계속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인지 막 좀 넘어선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에서 굉장히 밸류에 실 산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오멘텀이 한, 두 개가지만 좀 이제 제대로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주가가 이제 확 튈 수 있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뭔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업체네요. 네. 내가 샤오미 청소기를 들여와서 내가 팔았으면 내가 지금 영업이익 20%를 제가 먹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파실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것도 능력이죠. 아, 근데 참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라는... 좋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와 팅크웨어 두 가지 살펴봤는데 그 리포트를 워낙에 많이 쓰시니까 혹시 조금 이 종목은 얘기하고 싶은데 아쉽다 하시는 종목이 있을까봐 추가로 혹시 언급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번에 월보 실었던 종목 중에 서울옥션이라는 업체가... 서울옥션.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네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STO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워치세건 간에 여울의 연말 혹은 내년 초에는 관련된 STO 업체들에 대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TO 역시도 지금은 테마에서 약간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시간은 점점 다가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네, 다가오기 마련이니까 STO 쪽도 충분히 다시 이제 부문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점에는 이제 서울옥션같이 관련된 미술품 쪽에서의 업체들이 좀 관심을 많이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 관련된 업체들을 좀 이렇게 다녀보면은 특히 미술품 쪽은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STO 쪽에 지금 유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되어서 미술품 쪽 같은 경우에는 거래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게 이 STO로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은 올해 한 해 동안 기울어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 서울옥션 막 경매하고 이런 것도 막 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본 적은 없고 온라인 경매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실제 온라인 쪽 말고 오프라인 쪽은 아무래도 돈이 많으신 분들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도 연구원님은 뭔가 좀 가서 또 보시고 참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신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저희가 많은 종목,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얘기했는데 굳이 탑픽을 하나만 꼽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재 테마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건 한컴같이 AI 네, 아까 세 종목 다 말씀드렸지만은 한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고 한 종목은 테마에서 약간 좀 뒤처져 있긴 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실적도 무난하게 꽤 잘 나오고 거기다 테마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 한컴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시점에서 김학준 연구원께서 보고 계시는 스몰케타픽은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오늘 현재 동시효과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1.8% 정도의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일단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PER 10배, 10배 때라고 하니까 앞으로 20배 때까지는 본다고 하시니까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